개좋아! 다이어트 중인 사람? 다이어트 중인 사람?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이게 약간 김부각처럼 딱딱해요. 저는 강남 건물주 되게 해주세요. 뚝뚝이! 제가 다음 주에 생일인데 편집자님이 축하한다고 이렇게 키티 50주년 선물과 케이크를 준비해주셨어요. 너무 귀엽죠? 안녕! 제가 저번에 브이로그에서 한우 먹는 거를 찍었잖아요. 와 고기 색깔 좋다. 저희 편집자분이 아 맛있겠다 이러셔가지고 회식 겸 한우를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온 곳은 세종한우라고 강남에서 되게 유명한 정육식당이거든요. 이전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와봤는데 궁금해서 와봤어요. 세종한우 여기도 이렇게 고기가 쭉 있습니다. 와 여기 지금 웨이팅까지 있어요. 웨이팅이 제 앞으로 한 열 몇 팀? 저희가 시킨 거는 살치살, 특수부위 모듬, 그리고 꽃등심, 육회까지. 육회를 사서 여기다 묻혀달라고 하면 이렇게 주십니다. 먼저 살치부터. 오 맛있겠어. 맛있어. 역시 살치살. 맥주. 저는 제콜. 얼음컵 좀 갖다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엄청 큰 컵을 갖다주셨어요. 개좋아. 짠. 짠. 이제 특수부위로 갈아탔습니다. 그다음은 새우살. 새우처럼 생겼쥬. 맛있겠죠? 맛있겠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행복하네요. 벤찌도 시켰습니다. 마무리로 무리네. 저희가 이제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냉면을 하나만 시키고 나눠 먹기로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계란이 어디가 있느냐. 저한테 와있습니다. 하지만 난 오늘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계란 드시프시프. 드세요. 짬철인가? 나 깨물어 봐. 2차로 롯데리아로 왔습니다. 코네이도 더블 초코요. 전 이거요. 다이어트 중인 사람, 다이어트 중인 사람, 다이어트 중인 사람. 이 타이밍에 구인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로 회식을 하고요. 저번 달에는 75만 카세로 회식을 했고요. 술 강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저도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디저트로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깔끔한 기업문화. 기획자 모집합니다. 저의 주 콘텐츠는 패션, 라이프 스타일, 더 되면 뷰티까지. 테크도 가능하고요. 패션을 좀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래 이메일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 디자이너도 좋습니다. 아 여기 초코가 시럽 초코야. 나는 그거였으면 좋겠어. 알어. 메이킹 초코. 난 이미 그 맥도날드의 선데이 아이스크림에 물들어져 있어가지고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으세요? 10층 면접을 해 갑자기. 저희 회사가 좋은 점이 뭔지 환발성 부탁드려도 될까요? 불필요한 초치가 없는 점. 초치가 이런 초치기 말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독성장. 아 하나하네. 그런 거 없어가지고. 이제 좀 더 집중할 수 있나요? 끝인가요? 힘든나요? 세븐하면 그 말씀 드릴게요. 좋아요 근데. 그럼 바라는 점. 일단은 바로 나오죠. 우리 미리 소스를 많이 꽂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일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광고주님들 연락주세요. 제가 약간 배짱이과라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네요. 내일 출근도 안 하고. 자 오늘은 후드 3차 샘플 보러 왔습니다. 10월에 후드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고치고 고치고 고치다 보니까 이제 11월이 다가오네요. 왜? 네?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그냥 유튜브 합시다. 저도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아 여기 3층인데. 제 얼굴이 찍고 있어요. 그냥 빨리 대충 하는 것보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마음에 드는 걸로 뽑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제대로 나왔을지. 경제에서 숲에 따로 했었던 분이 계신데요? 좀 더 찐하고 작은 샘플을 보여드린 그런 걸 원하긴 했었는데 겹친 느낌이 들어서 살짝만 더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1세트 시점에 근데 가을이면 불안이 마련할 것 같긴 한데 11월이라서 이제 미팅이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 항상 반나절은 있는 것 같아요. 수정 말고 조금 더 수정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안녕.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좀 일찍 퇴근을 하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빨리 가야 돼.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버스를 타고 왔는데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제가 오늘 밥을 먹을 곳은 몇 년 전부터 너무너무 먹어보고 싶었던 곳인데요. 비싸서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던 곳을 생일 기념으로 먹어보려고 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정식당인데요. 친구들하고도 항상 얘기할 때 지는 사람 정식당 속이 항상 마련하는데 비싸서 결국 사지도 얻어먹지도 못했다. 짠 여기입니다. 정식당 메뉴판이고요. 오늘의 메뉴가 요건데 29만원이에요. 김밥을 모둠으로 선택할 거면 5만원 추가. 한우로 선택할 거면 3만원 추가. 술 따로 추가로 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 29만원 해서 더 가격이 올라가는 레스토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았는데 흑백 요리사 때문에 그런지 예약이 빡세더라고요. 드라나디 드페 샤블립 프리메크리 감사합니다. 제가 술을 잘 못 먹으니까 한 잔만 시켰거든요. 화이트 와인 이만큼의 38,000원. 이 손수건에서 무슨 민트향이 엄청나요. 마지막은 저희 자주 이용한 소리바루 입가심용 홀리클렌저 만들었어요. 처음에 반찬이라는 메뉴가 나왔는데 계란찜 먹고 요렇게 먹으면 된대요. 고부 감태 연두부에 김 뿌려 먹는 느낌인데 쪽조로 많이 말 써갖고 집에 가서 연두부에다가 들기름 뿌리고 소금 친 다음에 감태 넣으면 딱 입맛 나겠다. 좁쌀 같은 것도 있는데 김치 같은 것도 있어요. 가리비 타르트 딱 씹었을 때 겉에 바삭하면서 안에 부드러운 가리비가 있는데 약간 타코야키 소스 훈현내 향 그런 게 싹 느껴져요. 요거는 트러플이 들어간 커스터드 육회 육회가 이렇게 위에 있고 그 위에 칠칠한 트러플 같은 게 이렇게 발라져 있는 거에요. 이건 수정과를 젤리처럼 만든 다음에 아래에 사과를 넣었대요. 개피향이 확 도네. 겉에 바삭바삭한 과자가 붕어빵 만들면 완전 얇게 떨어지는 거 뭔지 알려줘요. 꼬마. 캐비어의 토마토 젤리 쉐킷 쉐킷 다 같이 먹으래요. 토마토 젤리가 엄청 상큼하고 사실 제가 캐비어를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거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간이 좀 짭짜름해가지고 풀안주 같은 느낌. 근데 익숙한 맛이 조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맛이 탄생했어요. 캐비어의 맛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연어 알이나 날치알 같은 거 먹으면 팡팡 터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윽 이런 느낌? 짭조롬하고 근데 비리지도 않고 그리고 메뉴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 식기구를 계속 바꿔주세요. 전복을 쪄서 숯불에 굽고 화이트 와인 소스 낸 다음에 여기 뒤에 부추와 김치 뭐 어쩌고저쩌고 김치에서 훈연향이 엄청나요. 소스가 엄청 크리미하고 김치를 훈연했는데 이렇게 맛있구나. 역시 연기 입히면 다 맛있는 거 같아. 다음번에 숯밥 준비해드렸습니다. 저희 슈퍼닉에서 미역국 대신에 소희 미역국을 베이셔에서 만든 바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트위저로 얘를 김밥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얹어가지고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김부각처럼 딱딱해요. 김밥 안쪽은 이렇게 밥 몽텅이가 이렇게 얹어 먹어야 되는 건가? 이게 어란인데 생선 알을 말려서 이렇게 한 건데 저는 처음 봤어요. 맛있어. 익숙한데 맛있어. 그냥 김을 썼으면 밥이랑 만났을 때 늘어질 것 같은데 김부각을 써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바삭하고 밥이나 가리비나 그런 게 엄청 부드러워서 바삭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살짝 씹어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비록 술은 잘 안 먹지만 맥주 안주로 완전 딱일 것 같아요. 와 이거 비싸긴 하다. 몇 개 안 들었는데 어란 슬라이스를 팔고 있어요. 이 밥알을 씹으면 씹을수록 여기 안에서 미역향이 확 올라와요. 능이 버섯이 올라가 있고 민어랑 안에 뭐 조개가 있대요. 이게 능이 버섯 차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이렇게 부어줬어요. 안에 고리밥이 있고 능이 육수가 감칠맛이 장난 아니에요. 깊게 배어있어요. 민어가 엄청 부들부들한데 담백한 그런 맛에다가 고리밥이 약간 탁탁 터지는 식감이잖아요. 그게 섞여가지고 뚜껄 한우 안심 그리고 밑반찬인데 이거 너무 신기해요. 아카시아 꽃이래요. 스테이크 굽기는 미디엄 레오입니다. 엄청 부드러워요. 굽기가 아주 이근하게 갑격입니다. 이거는 오리고기 오리고기는 부드러운데 오리 겉에가 바삭바삭해가지고 너무 맛있네요. 송이냉면 송이 튀김 편육 무생채 육수 맛 되게 신기하다. 무슨 맛이지 이게? 제가 이런 슴슴한 맛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비싼 맛 겉에 시즈닝을 되게 쎄게 했는데 송이가 건백하다 보니까 간이 딱 맞는다. 술지개미라는 메뉴에요. 너무 예쁘다 근데 원래 손님들은 이런 거 꽃 들어가면 예뻐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식구멍 이 아래에는 이런 셔벗이 떠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에서 흘러 나오는 색의 저는 강남 건물주 되게 해주세요. 단순 보로세물. 보로세물은 원래 달달해요. 이게 저 보로세물을 끓이기만 해도 이렇게 메이플 시럽처럼 엄청 달달한 소스가 나온대요. 물도 좀 사봐야겠어. 와 엄청나이다. 이거 맛있다. 약간 크림비릴레 같은가? 화상물이 펴고 어? 겉에가 아이스크림이 아닌데? 오 상큼해 상큼해. 레몬 아이스크림 같은가? 보라루빵 뚝뚝뚝 뚝뚝 안에 뭔가 들어있어요. 제주니까 귤 이런 거 넣지 않았을까? 음식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카메라로 막 찍으려다 보니까 제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 뭐 하나 하고 있으면 하나를 못 듣거든요. 어휴 이렇게 ? 어휴 어휴 아휴 이거는 잡두콩차요. 충분히 걸음방에 으로서 나왔다고 해요. 이 포크루는 뭘 먹는건가요? kendi pis 배unkt 이미uage 마지막 코스가 나왔습니다. cru 참깰 아이스크림이래요. 과자 되게 맛있다. 버터 버플 같아. 제가 어제 삼계탕을 먹다가 어금니에 금리가 하나 빠졌거든요. 근데... 아, 네. 제가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금리가 빠져가지고... 한쪽 어금니가 없는 상태인데 이빨이 없어도 사르르 녹는 맛이에요. 내구도가 굉장히 약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무기 많이 쓰면 막 파괴되잖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밥을 먹어봤는데요. 37만 원어치를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은 시각은 4시간 정도를 주구장창 내리 먹었고요. 전 정식당에 한식 베이스의 파인다이닝이라 그래서 한우 뚜뿔 잡채, 뚜뿔 갈비찜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한식을 재해석해서 외국인들도 정말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밥 먹으니까 하루가 끝났어. 얼굴에서 하루는 거 봐. 저 진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턱살이 이게 겹치더라고요. 맛있었어요. 안녕. 안녕. 갔다 inici겠 Streets